한 번 이 슬라임에다가 오늘 장난을 적을 것입니다. 누구만 바로 이걸 뿌리면 됩니다. 누구를 살려봅시다. 안쓰지 안여러본지 6달 정도 됐는데 준비된 거 아니에요? 준비 아닙니다. 한번 복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수석척입니다. 자 오늘은 살짝 특이하죠? 지금 제가 쓴 모자는 과연 어떤 모자일까요? 궁금하시다면 저번 영상을 보고보세요. 자 그러면 이 모자는 너무 더워가지고 일단 벗을게요. 짠! 오늘은 리얼 투명 치즈 젤리 몬스터를 가지고 왔는데요. 한 번 이 슬라임에다가 오늘 장난을 적을 것입니다. 어떤 장난을 칠 것이냐? 바로 몬스터와 곰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? 먼저 슬라임부터 열어볼게요. 근데 이거 어떻게 여는 거지? 이거 어떻게 열어? 아 이렇게 넣는 거야? 아 이렇게 넣는 거야? 슬라임이 갑자기 펑 터져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. 그래가지고 다 치우고 왔어요. 아 더워. 아 이렇게 덥지? 슬라임이 다 터져가지고 다른 슬라임으로 교체해서 왔어요. 이런 상황은 처음인데 자 그러면 바로 새로 가져온 슬라임을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. 설마 이것도 터지는 건 아니겠지? 색깔이 약간 무지개가 아니란 거예요. 폭발할 것 같은 구름 색깔인데 폭발하지는 않겠죠? 자 그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행히 폭발은 다 됐네요. 녹으면 바로 이걸 뿌리면 됩니다. 써도 되는 거 맞겠죠? 스프레이가 있기 때문에 안정하다고 생각합니다. 단어로 갈게요. 이거는 지금 찹쌀 자연치즈 슬라임이 아니라 녹은 자연첩쌀 치즈 슬라임이네요. 오 이게 좀 괜찮아졌다. 녹은 슬라임을 한번 살려봅시다. 안쓰지 안 열어보니 6살 정도 됐는데 좀비 된 거 아니에요? 좀비 아닙니다. 지금 제 손이 지금 물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슬라임은 버려야 되겠네요 이거는. 복구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걸 한번 복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많이 뿌리면 굶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아파 보다 상태가 많이 좋아졌네요. 슬라임으로 슬라임 깍을 청소하고 있어요 지금. 자 복구 완료했습니다. 너무 많이 뿌렸네. 이걸로 짜장면을 만들면 자 이제 복구 완료했습니다. 이정도면 복구 완료했죠? 자 그럼 한번 박풍을 해봐야죠. 박풍을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풍을 오랜만에 봅니다. 3, 2, 1, GO! 신날보다는 실력이 많이 늘었죠? 자 그러면 이 슬라임에다가 토핑을 한번 넣어볼게요. 이 토핑이 곰토핑인데 약간 하리고 같이 정말 귀엽게 생겼죠? 토핑을 투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토핑... 토핑... 이걸 한번 요리를 해볼건데 일단 밥만 넣어볼게요. 자 이거는 토핑을 안 넣으니 사장님? 이슬라임에 토핑을 넣었어요.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토핑을 퇴출하러 갔는데 이쪽 하면 토핑이 떨어지네요. 오늘은 토핑을 잘 못 넣은 것 같네요. 자 마지막으로 박풍 한번 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풍을 한번 해볼게요. 살짝 박풍이 됐는데 박풍을 요즘 연습을 너무 안했더니 실력이 죽었어요 지금. 마지막 한 번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박풍... 과연 이번엔 될 것인가? 어 안 될 것인가? 바로 해보겠습니다. 네 다음에 할게요. 오 지금 보니까 이게 포핑이 터지네요 이게. 아까 처음에는 슬라임이 다 녹아가지고 옷에 다 묻어가지고 이 슬라임으로 바꿨는데요. 이 슬라임도 솔직히 조금씩 녹았어요. 조금 아니고 조금 많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복구를 하겠습니다. 바로 슬라임 조절제 이거 하나로 슬라임 복구에 성공했습니다.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놀아야겠네요. 오야 안 끊어지네? 안 끊어지는데? 약간 라면 사례 같은 다 녹은 슬라임을 이 슬라임 조절제 하나로 완벽하게 해결해 봤는데요. 지금 이렇게 슬라임 조절제를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지금 굳을라고 하는데 나 지금 괜찮겠죠? 여러분들도 이렇게 녹은 슬라임에다가 슬라임 조절제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복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. 자 그럼 오늘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.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. 그러면 안녕